이번 미션은 어렵지 않아요. 상대에게 퀸 하나를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. 상대에게 퀸 하나를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. 이거는 지금 승리합니다. 승리가 예상보다 1분 13초 빨리 왔네요.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예요. 이번엔 우리 좌측과 뒤측에서 적군이 들이닥치는 걸 막아줘야 해요. 우에 돌파! 퇴크메인 퇴크메인 제 차례예요 음... 승리가 예상보다 1분 13초 빨리 왔네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예요 자신의 몸을 엄폐하고 정신 차리세요 이 정도면 안전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퇴크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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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적군이 남긴 군용 음식을 먹어도 돼? 승리 가능성이 아주 클 때만이 최종 결전을 치를 수 있어요 무의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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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플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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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흙 저꾼이 남긴 굶용 음식을 먹어도 돼? 연브스틱 새로운 시대의 터미 아킨스, 공격하시오. 공격하시오. 제 차례에요 다들 조금만 버티세요 음... 승리가 예상보다 1분 13초 빨리 왔네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요 승리 가능성이 아주 클 때만이 최종 결전을 치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승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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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의 망치 음... 승리가 예상보다 1분 13초 빨리 왔네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